화학, 전력, 석탄, 기계 등 기관공업 부문들과 당쪽 국가적 조치들과 농사의 계속 흔힘을 넣어 농업생산을 높은 당쪽 국가적 조치들과 농사의 계속 흔힘을 넣어 농업생산을 높은 당서를 비롯한 경제 전반에서 강력히 추진하여야 할 북한은 언제든 도발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어떤 도발도 이겨낼 수 있는 확실한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.